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첫번째 자료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구요. 여러분의 교재 데이터를 실습하실 때는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예제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십니다. 첫번째 자료 입력을 실습하기 위해서요 메뉴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. 여러분 교재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 자료실에서 또는 cd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여러분 컴퓨터의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커맛 2급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. 커맛 2급을 더블클릭 하셨을 때 안쪽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이론입니다. 이론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. 이론 안에서도요 기본작업, 계산작업, 분석작업, 기타작업에서 파일이 나눠져 있구요. 첫번째 자료 입력은 기본작업-1번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. 기본작업-1번 예제 불러와 주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예제와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번째 기본작업-1-1, 그 다음에 기본작업-1-1 결과, 마찬가지로 1-2 결과, 그 다음에 1-3,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구요. 실제 시험에서도 2급에서는 기본작업-1번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. 배점은 5점이구요. 오타가 있었을 때는 부분 감점이 됩니다.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문제 제시된 위치가 B4셀, 첫번째 예제는 B4셀부터 시작을 합니다. 나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하시면 B4부터 위치가 G14셀까지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빠르게 입력이 되냐? 지역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, 그 다음에 쭉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B14까지 왔을 때 보통은 마우스로 이동하거나 방향키로 이동해서 C4셀을 이동하셔야 하는데 엔터만 누르시면 C4셀 이동이 되실 거구요. 엔터로 쭉 데이터 입력하시고 다음 열로 이동하실 때 엔터로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거꾸로 이동하실 때는요. Shift-Enter 누르시면 위로 반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거 너무 신경쓰기 번거로운데요. 그럼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입력하시고 쭉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C4셀 클릭하시고 갈릭 코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가능한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. 기본작업 1-1에서는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 날짜 입력하시는 정도? 계장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? 날짜 입력하시는 거 연도 빼기 그 다음에 월 빼기 그 다음에 1순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기본작업 1-2번 예제도 수강 코드부터 수강비까지 데이터 입력하시는 내용이었구요. 그 다음 1-3번 문제도 구분부터 주문량 입력하시는 내용이구요. 1-4 마찬가지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1-5 결과 내용도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현재 교재에선 나와있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요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-0-0-1 뭐 이렇게 해서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세요. 만약에 그냥 입력하게 되면 엔터를 눌렀을 때 우리 화면에 1만 나오잖아요. 근데 문제 앞에 1 앞에도 0이 있는데요.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꼭 작은 따옴표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앞쪽에 초록색 표시 기호가 보이신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누르셔서 오류 무시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안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.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0으로 시작하는 숫자 입력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. 자료 입력은 꼭 첫 번째 시험장에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내가 타자가 느리다 하시면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. 타자가 빠르다라고 하시면 기본작업 다시 1번을 먼저 해놓으시고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료 입력 살펴보셨습니다.